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과거 자신을 오지게 괴롭혔다는 전여친에게 복수를 했다는 남자 한 명 데리고 왔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약간 정신 승리가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들지만 어쨌든 복수라고 하니까 한번 봅시다. 제목, 그지같은 전여친을 우연히 외나무 다리 위에서 만났습니다. 그것도 제가 가장 완벽한 순간에 말이죠. 원지, 전여친을 외나무 다리 위에서 만나본 적 있습니까? 그것도 본인이 가장 완벽한 상태일 때 말이죠. 유치하지만 전여친에게 복수한 이야기를 쓰려고 왔어요. 적어도 내 기준에서 이만큼 통쾌한 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전 학창시절에 대학교 때 휴학을 하고 알바를 하면서 친해졌던 두 살 연상의 여자가 있었습니다. 외모도 성격도 괜찮았고 재미도 있으니까 금방 누나 누나 이러면서 친하게 지냈는데요. 제 딸에는 당시 우리 형이랑 엮어주고 싶은 마음에 소개팅 제안을 몇 번 했었죠. 누나랑 동갑이고 얼굴 괜찮아. 작년에 졸업했고 바로 좋은 곳에 취업해가지고 지금 되게 안정적이야. 등등등. 한 서너 번 정도 딜을 했는데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좀 더 뭔가 좀 떨떠름이 한다? 그런 느낌이랄까? 여하튼 그래서 싫은가보다 하고 몇 번 하고 난 뒤에는 더는 권유를 안 했는데 하루는 그 가게 회식 후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자기랑 같이 잠깐만 바람을 좀 쐬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어차피 같은 방향이니까 그냥 알겠다고 했죠. 그런데 헐 갑자기 제가 좋다면 고백을 해오는 거예요. 뭐 소개팅 이야기를 할 때마다 자기는 너무 싫었다면서 야 내가 좋아하는 건 바로 너라고 이러는데 뭐 솔직히 저도 싫지는 않았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승락을 했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처음에는 뭐 괜찮았어요. 뭐 연상과 연애하는 건 처음이지만 그래봤자 남녀 사이 결국 다 똑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확실히 연상은 또래나 연아하고는 차이가 나긴 나더군요. 뭐 리드를 하는 것까지는 그래려니 하겠는데 얘는 조금이라도 의견 차이가 있을 때마다 늘 그랬어요. 자꾸만 나를 동생 취급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게 너무 불편했죠. 누난 내 여잔데. 뭐 그래도 참았습니다. 그때는 그게 옳은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이가 틀어지더군요. 특히 저희 둘 다 알바를 그만둔 뒤에 나는 바로 복학을 하고 취업 준비하는데 여친은 이미 직장을 잡은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연애하는 방식도 동시에 바뀌기 시작했어요. 여친이 회사 마칠 때가 되면 제가 먼저 가가지고 픽업을 하고 그런 다음에 데이트를 하는 게 기본 코스가 됐는데 문제는 당시 저에게 차가 없었다는 거죠. 물론 저희 아버지나 형 차를 빌릴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이게 뭐 늘 제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렵다고. 게다가 당시에 저는 안 그래도 취업 준비 때문에 공부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이거는 뭐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자꾸 자기 회사 앞까지 픽업을 오라면 맨날 짜증내고 또 만나면 매번 자기 회사 이야기 아니면 동료들, 지 친구들이 사귀는 남친 이야기만 해댔어요. 특히 친구 남친들이 이벤트나 선물해주는 거 이런 것들만 골라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버티기가 너무 힘들었죠. 왜? 나는 취준생이니까. 이거요. 정말 안 당해본 사람은 이 기분 모를 겁니다. 사람 자존감을 박살내고 정신적으로 피피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제일 그지 같은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너 취업하기 전까진 우리 관계 가지지 말자. 이러는 겁니다. 왜? 라고 물었더니 그래야 동기부여가 되지. 그러니까 여친과 관계를 하기 위해서 얼른 취업을 해라. 이런 미친 소리와 함께. 그런데 당시에 저는 자존감이 너무 낮은 데다가 백수니까 또 순진하니까 이게 가스라이팅이다라는 그런 상상도 못해보고 그냥 그대로 따랐어요. 물론 기분이야 완전 그지 같았죠. 하지만 여기서 티를 내면 왠지 내가 더 쪼잔해 보일까봐 제대로 화도 못 냈어요. 여하튼 그랬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오지게 당할 때부터 서서히 우리 연애의 끝이 보이고 있었는데 결국에 결정적인 계기 사고 그런 게 터지게 됐습니다. 하루는 전화로 별거 아닌 걸로 좀 싸웠는데요. 대뜸 야 우리 오늘은 보지 말자 이러는 겁니다. 아니 분명 우리 둘 다 잘못한 거고 또 내용 자체도 진짜 별거 아니었어요. 그래도 제가 먼저 미안하다 사과도 하고 그랬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야. 분명히 일을 마친 거 내가 뻔히 다 아는데 연락 두절된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톡으로 뭐라고 했냐면 나 지금 혼자서 영화 보고 있으니까 극장에 가서 아니 진짜 이거는 지금 생각해도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리고 바로 이때 알았죠. 아 이거는 끝내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 그래 영화 잘 보고 잘 지내라 이러고 그 뒤로 아예 연락을 안 했습니다. 물론 얘도 마찬가지 저한테 연락 안 했어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좀 아니 뭐 제가 찌질한 거겠죠. 딱 한 번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얘 SNS에 들어가 봤는데 역시는 역시 이미 다른 남자가 있습니다. 뭐 저랑 헤어지기 전부터 만난 건지 아니면 썸먼 타다가 헤어진 직후 바로 사귄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아니 그래도 2년을 넘게 만났는데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이러는 거 보고 진짜 비참하더라고요. 내 인생에서 이만큼 힘들었던 적이 또 있었나 싶었습니다. 완전 자괴감 초박살나는 거요. 그리고 이런 사귀는 과정과 또 헤어진 결과 이 모두가 저에겐 너무나 큰 상처가 됐고 얘랑 헤어지고 2년 동안 2년 반 동안 연애라는 걸 아예 못했습니다. 대신 공부에만 전념을 했죠. 그리고 좋은 회사 들어갔는데 LG라고 합니다. LG 뭐 진짠진 모르겠지만 LG에 들어갔대요. 대기업 한동안은 트라우마 때문에 계속 솔로로 지냈어요. 그리고 얘랑 헤어지고 2년이 더 지나서 약 3년 전이죠. 그때부터 운동 열심히 하면서 몸과 멘탈을 많이 키웠는데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운동을 한 것도 전 여친이랑 데이트할 때 가끔씩 몸 좋은 사람한테 눈길 가는 걸 제가 봤거든요. 거기다 제가 멸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격지심 이런 게 있어가지고 시작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쪽팔리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사실은 사실이니까요. 여하튼 그러고 있다가 1년 전에 지금의 현 여친을 만나게 됐는데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정말 착하고 얼굴도 예쁜 사람이에요. 저에게서 너무나 과분한 사람이죠. 전 여친과는 비교도 안 돼요. 그리고 바로 지금부터가 진정한 본문입니다. 얼마 전에 넉 달 전에 여친의 친한 선배가 돌잔치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낼 자리는 아니지만 여친이 같이 가자고 해서 갔어요. 그렇게 가보니까 한 2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직사각형 테이블이 있는 그런 뷔페룸이었는데 저희가 약간 늦어서 빈자리가 자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큰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 10분 정도 더 지났을 때 남자 한 명과 여자 두 명이 같이 들어왔고 그 일행들이 바로 제 맞은편에 앉았는데요. 헐 아니 이게 누구야 내 전 여친이네 딸딸딸딸딸 네가 왜 여기서 나와 나중에 물어보고 한 사실이지만 저 두 사람은 연인이고 나머지 한 명은 남친의 여동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 전 여친의 남친이랑 제 여친 선배의 남편이 둘이 친구였다는 겁니다. 세상 참 좁죠. 같이 온 여자는 남친의 여동생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상상 망상해본 적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힌 연인에게 성공해가지고 나중에 복수를 한다. 제가 딱 그랬어요. 얘랑 헤어지고 한 2년 정도는 진짜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이런 상상을 했거든요. 내가 나중에 성공하고 꼭 보자. 너 꼭 보자! 이랬는데 5년 만에 정말 상상도 못했던 장소에서 이렇게 딱 만나버렸네? 헐 물론 이미 너무 긴 시간이 흘러서 분노도 이미 다 없어졌죠? 아니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예를 보는 순간 갑자기 머리털이 바짝 곤두서고 심장이 진짜 터져버리는 줄 알았어요. 두근두근 하는 소리가 제 귀에 들릴 지경이었습니다. 또 시간도 마찬가지 느리게 세상이 그냥 슬로우로 보여요. 그런데 이런 흥분과 감정도 잠시 저 진짜 너무 기뻤습니다. 오죽했으면 종교도 없는 제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까지 했겠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정말 유치한 거 맞아요. 아니 오글거리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허나 그때도 그렇고 지금 이 순간도 그렇고 저는 이만큼 통쾌하고 기분 좋았던 기분 좋았던 적이 없어요. 왜? 지금 내 옆에는 지보다 5살이나 어리고 외모는 아예 비교조차도 안 되는 그런 여신이 앉아있으니까 그리고 당시 키 176에 몸무게 62kg 나가는 멸치 오죽이도 없고 자랑은 아니지만 지금은 나는 어깨 깡패 됐어요. 여하튼 이런 생각이 드니까 순간적으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 덩치가 너무 많이 달라져서 그런 건지 얘는 저를 못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한 것 수도 있겠죠. 뭐가 됐든 간에 이런 천재 1위의 기회를 놓칠 수는 없기 때문에 계속 알게 모르게 시선을 고정했고 얼마 뒤에 드디어 얘랑 눈이 마주쳤는데 이게 처음엔 좀 피하나 싶더니 몇 초 뒤에 다시 한번 저를 보더라고 알아본 거죠. 그리고 저는 그때 보았던 그 눈빛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벌써 시간이 넉 달이나 흘렀지만 진짜 생생해요. 번쩍 하더라고. 게다가 장소가 장소이니만큼 도망도 못 가고 같이 사진도 찍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들은 단순히 제 기억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저장도 완벽히 완료가 된 상태다. 이거죠. 증거가 남았어요. 지단에는 괜찮은 척 태연한 척 했지만 세상 흔들리는 눈동자 그 표정 그리고 티 안나게 최대한 빠르게 스캔을 하려고 노력했던 내 여친 내 여친을 보는 거죠. 그리고 저를 의식적으로 피하는 그 모습과 시선들까지 한 장면 한 장면 전부다 생생하게 제 머리에 박제가 됐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죠. 필사적으로 관찰했습니다. 옛 남친 보니까 덩치가 제법 크고 턱수염을 기른 농구선수 누구야? 박 꽁꽁씨 같은 스타일인데 처음엔 남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여친 선배한테 들어보니까 결혼은 안 했다 하더군요. 그런데 그 뒤로는 별거 없습니다. 지 남친에게 과한 애교를 부렸다는 거? 자기야 아 대충 이런 거 말이죠. 절대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티 오지게 납니다. 아니 지 남친도 당황을 하면서 왜이래 이거? 뻔하죠. 참 애를 쓴다 싶고 나중에 뭔가 짠 하기까지 했습니다. 불쌍하더군요. 그렇게 돌잔치가 끝나고 집에 가면서 여친한테 얘기를 했더니 아니 그걸 왜 이제 말해 같이 구경해야지 끌 끌 끌 역시 쿨하단 말이죠 우리 여친 사랑합니다. 뭐 따지고 보면 그 자리에서 제가 뭔가를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통쾌하게 복수했다는 생각에 지금도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뒤에 조금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야 이게 복수냐 아이고 2번 아니 암만 그래도 한때 사랑했던 사람인데 니 앞에서 막 초라해지는 그게 그렇게 기뻤어? 댓글 아니 쓴이가 딱히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뭐 어때요 통쾌해 하면 안잖아 끌 3번 글쎄다 한쪽 이야기만 들어서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모르는 다른 화가 난 포인트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객관적으로 보면 여친이 너랑 싸우고 삐져가지고 연락 안 하고 자기 혼자 영화 보고 있었는데 그러다 갑자기 차이인 거 아닌가 단순히 저렇게 헤어진 걸로 상처를 엄청나게 줬다기엔 이 세상에는 더 나쁜 연놈들이 너무나 많다 이 말이지 내 말은 네 됐으니 동정이나 연민의 감정은 아예 안 생겼어요 뭐 내가 쪼잔한 놈이라 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하튼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너무너무 기뻐 좋아 4번 이제 그만 미련을 버려 미련이라니 그 무슨 끔찍한 소리를 하고 그럽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참아야 했던 똥을 5년만에 시원하게 썬 느낌이에요 아우 시원해 5번 에? 아니 이게 무슨 복수야 니 전여친은 신경도 안 쓸걸 그러니까 연락 한 통 없이 연애한 거 아닐까 다른 남자랑 여하튼 뭐 이별을 건전하게 잘 극복했다니까 그건 축하해요 네 됐으니 글쎄요 신경을 아예 안 쓴다기엔 얼굴과 표정이 심하게 흔들렸어요 없는 애교까지 짜는 거 보면 이건 뭐 더더욱 확실하죠 그래도 제가 지를 2년 만났는데 어떤 기분인 줄 모르겠습니까 딱 보면 알죠 끌깔 2번 알았으니까 이제 가 6번 내가 말이지 대학 시절에 CC를 딱 3번 했는데 하루는 말입니다 학교 앞 횡단보도 당시 기준 현 여친이랑 둘이 팔짱 끼고 서있는데 와 이런 미친 내 전여친과 전전여친 동시에 횡단보도로 걸어오더니 내 옆에 딱 서는 거요 야 나는 이야기가 이게 더 궁금한데 뒤에가 없어요 아무튼 장기는 복수라고 하니까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감사합니다